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지막이 사각 구둥이로 찍는거구요 아 이것은? 이것은? 무슨 기술이야 이거? 이름이 뭐지 이거? 오 쎄다! 데미지가 한방이 나와 오 봐봐 한방이 나와 오 쎄네요 기술은요? 설마 이것도 안움직여져 안움직여져 자 쓰면 안움직여져요 이때 맞으면 앞에만 돼 앞에만 보니깐 이렇게 아뇨 앞에 놈이 갑자기 날아가버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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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당겹기는 아닌거 같고 그냥 약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앞에 놈이 날아가네 완전 쓰레기에요 쓰레기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해요 죽어란 소리야 이거 그냥 뭐야 이게? 진짜 아니 기술이 다 똑같애 어? 잠깐 뭐가 다른데? 어? 밑에 뭐가 떠 자꾸 잠깐만 잠깐만 이걸 쓰면 자 이거 봐봐봐 밑에 뭐 뜨죠? 붕 근데 뭐가 없어 흐흐흐흐흐흐흐흫 아니 뜨긴 뜨는데 뭐가 뭐 안되냐 안 죽냐 애들이 아 아 아 아 아 카코 기대했는데 카코 기대했는데 카코 기대했는데 될렸네요 열렸다 열 렸다 벌이 열렸다 미야라 아 아 그전에 다 뒤지겠는데요? 기가 두탄이 모이기 전에 다 뒤지겠다고 아 이것봐 구역 탈취됐어 아 두단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아 여기 좀 많네요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좀 많네 아마넥이 두단 별로인 것 같다